와우 멋있다 잘해 갔다 왔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하이파이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아껴 사전 앞서 스케줄이네 아빠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행복한 아주 좋은 얘기네 제일 좋다는게 형씨는 내 말에 종이 안 울었어 아직도 갈랍 멀었어 다 있네 다 있네 욕병 이게 욕병이래 욕병이니까 욕병이야 나 가위냄새 응 여기서부터 방구 냄새가 나나봐 우리 집들이 그냥 다 무슨 성냥갑처럼 만들어놨네 아약해 귀엽다 그치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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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typing 짜증나 소스가 이렇게 하이파이 엄마 이거 이러고 있어 너무 창피하다고, 여기 지금 화장실에 나왔어 우산이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돼요 이리 와 가, 렛츠고 칠발벅어 이걸 창피해가지고 칠발벅어 괜찮아요? 칠발벅어 칠발벅어 이거 어떻게 funciona? 5펜소 비니김바 그치? 하하하 글자 가자 가자 어머나 별 좀 봐 우와 어리언성자 저기 있네 가 가지마 하지마 뭐여. 볼지 않나. 거 와. 한국아. 빨리 와, 가까이 와. 비미 어딨어? 몰라 새끼 안 보인다? 에이 좋대... 알기 좋대. 성이 하지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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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해 고만해 고만 고만 계속 계속 해봐 오아래로 봐 제이슨 오아래로 해봐 그건 안먹는건 어떻게 알아서 힘들어가지고 강국이가 아주 아유 멋있다 어 차탈해 앤토니 여기 제이슨 제이슨 여기다 써놓고 가지 우리 가는줄 알고 저 빛좀봐요 잡아가세요 빠이야 쟤좀봐요 어 우리 간다고 저 개가 우리 간다고 저렇게 탁 누워가지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 5년 전부터 매듭은 인연으로 다시 한번 이 성교센터와 또 우리 암목사님 가정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왔을 때 정말 밑바닥에 어 기반을 닦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우리 두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아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이 성교센터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족을 책임져 주셨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옥수 내면 또 보고 네 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세요 네 어둠이 우리 놈과 놈이였어요 우리 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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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코로나 있는데구나 그가 우리 놈이 이런 나무가 우리 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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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이 저기서 아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아 어 진짜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다 보니까 이 집이 있네. 이 집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찍어놔줄게. 이 집이 있네. 집은 안좋아도. X5가 세븐일레븐이야. 패밀리 마트. 그야말로. 패밀리 마트. 더 많이. 이제 보니까 작네. 어젯밤에는. 어젯밤에 먹었던. 어젯밤에 여기서 먹었던거야. 아니야 다른데. 어젯밤에 먹었던 집. 코로나다. 여기도. 패밀리 마크스. 어젯밤에. 만났던 가게가 저기네. 엄마 아빠 화장실 갈거면. 토마토. 근데. 공기가 통하는거. 이스라엘스론. 이스라엘 농법으로 지은것들은. 바람이 통한다 이거죠. 20년전이나. 계속 그 가격이니까. 유태인. 미국계 유태인들이 여기 와서 사. 자본을 대고. 무나무하고. 밤추리하고. 잘 어울려져요. 와 여기. 새들이 아주 그냥. 목사님처럼. 그래서 2차선으로 바꿔주면서. 2차선 거기에서. 바꿔줘. 집에서. 코로나 시라고. 그것도 맥주 이름이고. 맥주 이름이고. 그래서 레프턴에서. 와. 바다 나오지. 바다 나오지. 물인가. 저. 더. 배프턴. 에플라엘. 에플라엘. 얘들은. 주로 이제 사람이던 거. 저를 해다보니까. 그거 없어도. 기본적인게. 이스라엘. 디저트. 귀운데. 좋길랑 말랑. 그런데. 메이트 없어. 지렁이 메이트 갖고. 언제 돼? 저쪽으로 그냥 갈 수 있나봐 저기 차가 있네 아 지지고 있어? 그래 지가 대고 있겠지 아 지지고 있어 아직 문이 다 안 열렸구나 이거는 한국말도 있어? 한국말도 있어? 어 해봐 네가? 맛있는 빵도 많고 월라 월라 여러분들 맛있는 거 그냥 완전히 설탕이 설탕 과자들이 엄청 많다 아메리칸 애들 때문에 몰고도 온 적이 없으니까 저희랑 같이 우리는 특별하네 아메리칸 우리는 특별하네 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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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 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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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오줌 제대로 싸는 거 할머니가 또 찍은다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야 이렇게 좋은 경채 와서 그냥 아이, we're gonna go to that island 아이고, we're gonna go to that island 자, 엄마 아빠 여기 서 보세요 자, 우리 서 봐 스틸, 스틸, 라이저 오우와 라이저라고? 라이저? 라이저? 라이저, 라이저 라이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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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가 이렇게 바람때문에 올라오는 거구나 우와, 우와 우와 레인보우 레인보우 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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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볼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야, 풀샤 조심해 방구가 조심해 전세계에 다섯 개인가 이쪽이 더 멋있구나 이쪽은 파란 게 다 보인다 상이야, 이쪽만큼이 더 멋있어 물도 보이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게 그 밑에 무슨 저기가 있어서 그런가 보지 봐봐 조심해 물이 저렇게 빠졌다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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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아니 가만있어 사진 하나 그쪽 본다 보고있어 장희야 얼굴 좀 내밀어 아빠, 어디로 가? 하나, 둘, 셋 다시 찍어 한국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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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 아우 아우 우와 3개에 5군데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건 크다 진짜! 어머나! 어른들끼리 무슨 재미 안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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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게 장이 크지 않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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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니, 나이, 나이. 목사님 센스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장이, 대단한 양식장이네. 짬뽕 중에 하나가 바람이 불고 한, 두 칸에 두고 진짜 굴받아놨네. 좋다. 나이 살던 고향 같아, 여기가. 나스베가스 샴. 이거 같지 않냐? 맞아. 깜뽀 깜뽀라는 마을인거야? 그래서. 그래서. 농사짓는 그런 일을 캠프를 깜뽀라고. 밑으로 그냥 확 내려간다. 그러겠네. 아이고야. 완전히. 떨어졌었어. 확 떨어졌잖아. 흙이 좋네. 흙이 좋네. 자기 사는 농사는. 물을 저렇게 가둬놓고. 저 봐봐. 애기 좀 봐봐. 애들 많다. 좋아한다. 되게. 어머. 친구들 봐. 귀여워라. 빨리 신발 신고. 귀여워라. 아주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애기들. 올라. 다쳤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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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지네끼리 놀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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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네가. 봐봐. 제이슨 사진 친구랑 찍자. 저. 저. 제이슨 뒤에서. 엔토니도 가보자. 뒤에 서서. 아이고. 두 집 사는데 아빠들은 일하러 나갔대. 아유, 예뻐라. 다 줬어? 아픈가 보다. 아니, 자는 거야, 지금. 여기 애들 강해. 응. How much are you? Good. Good. What's that? What's that? Good. You get Rosa,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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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장미. 샤르네 장미. 애들 밑에 두 명. 둘, 둘. 아빠는 지금 일하러 나갔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형제 자매들. 오늘 특별히 우리 로사 가정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마음대로. اب답니다. 이 땅에 사는을 가봅시켜주시기. 여여, 여롷한 환경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여합니다. 여러가지 흥흥흥흥흥 삼을 살아갔는데. 이 땅에 사는 형제 자매하여. 하나님의 귀하여. 하나님의 귀하여. 네. 하나님의 귀하여.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가주시고 그들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자녀와 또 남편 또 이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의문과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의대로 축복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온 가족이 건강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맡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의무와 축복이 항상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형제의 자매들 가정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AK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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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아름다워, 꽈뽑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하나, 둘, 셋 스마일, 제이슨 스마일 하이파이 제이슨 다 줘 그한테 그거 다 줘 줘, 줘, 줘 다 줘 오케이, 렛츠 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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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고기로 가요? 아니면 뭐예요? 주로 고기지 저거 소를 아주 살 찌운게 아주 우리나라 저기 뭐야 황소처럼 일하는 사람 어 아주 사람들이 너무 선하다 의료성교학사 정말 좋을 때네 맞아 정말 순지문고한 사람들이야 이따 굽길라 이빨도 뽑아주고 이건 뭐 이수자 뭐 힘든사람 많아기야 여기는 조금 더 예쁘게 집도 짓고 아니야 아까 그 애들이 여기 학교들이 생긴다는거죠 그 애들은 여기도 돈이나 할거에요 돈 그런것도 있어야 되겠네 여기소스 제이슨 앤턴이 신발 벗고 이따가 여기가 제이슨앤톤이 여기가 제이슨앤톤이 거기가 지네끼리 애들끼리 애들끼리 사줄게 아이유 왜 뭐 못저기하는거야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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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